제가 세상에 없던 교회라는 책을 보면서 이게 참 감동적인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글을 들으면서 감동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양 주인은 남은 99마리를 산에 놔둔 채 사라진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이때 남은 99마리 양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화가 나거나 두려웠을까? 아니면 사라진 한 마리를 걱정하며 불안해했을까? 나는 길이 된 양 한 마리와 남은 양 99마리 모두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사라진 양은 다른 양 99마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나 말썽꾸러기였거나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무리지어 생활하는 양이 혼자 길을 잃은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사라진 양은 무리 안에서 별 볼 일 없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을 거라는 말이다 또한 양들 사이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별 볼 일 없고 있으나 마나 했을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주인이 나머지 양 99마리까지 내팽개치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달려나간 것이다 그런 주인을 보며 99마리의 양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있으나 마나 한 놈이 없어졌다고 저 난리를 치는 걸 보니 내가 없어지면 우리 주인은 세상 끝까지라도 나를 찾아 달려오시겠네 그래도 내가 없어진 그 놈보다 낫잖아 혼자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었을 양 한 마리는 어땠을까 왔던 길을 하염없이 되짚으며 혼자 자기를 찾고 있는 주인을 발견하고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뭐야 나 같은 놈 하나 찾겠다고 나머지 양들을 놔두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저 사람 제정신인가 그날 밤 100마리 양 모두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잠들었을 것이다 우리 주인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동전 하나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거기에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내가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 이름 지어주시면서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쓰인 바지에 않으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지 몰라요 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니까 누가 보면 15장의 비유가 다 동일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어떻게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오늘 가장 큰 교회의 문제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하는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잃어버린 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교회가 잔치가 사라졌다 우리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가 사라져버렸다 오늘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저에게 떠올랐을 때 이 교회다움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기쁨과 동일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마음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열 수 있는 마음 우리는 세상과 틀리다고 생각하고 죄인과 세리다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은 부류야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잔치를 베푸시는 그 자리를 우리 교회가 만들 수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